일본 도쿄의 천악사 이곳에는 근세 일본을 뒤흔든 47인의 무사 묘비가 모셔져 있다. 47인의 무사는 18세기 초 에도시대 무사들이다. 주군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복수를 하고 모두 함께 할복 자살을 했다. 명예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에 연연치 않는 무사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후 이 이야기는 가부키, 인형극 등의 소재가 됐고 지금도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고전이 되고 있다. 무사도의 정신과 전통은 지금 일본의 무술에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까? 이런 무사도의 정신과 전통은 지금 일본의 무술에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까? 도쿄 신주구에 있는 아이기도 본부 도장 아이기도는 얼핏 유도나 한국의 합기도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고류검술의 원리가 적용돼 있다. 고류검술이란 방어구를 착용하지 않은 일본 전통검술이다. 아이기도는 20세기 초반 우회시바 모리헤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는 검술, 봉술, 유술 등 일본의 모든 전통무술에 두루 뛰어난 무술의 달인이었다. 방어구마가 란하자 아이기도의 초기 골격은 대동류 합기 유술이었다. 그런데 모리헤이가 작년에 접어들면서 거칠고 빠른 동작 대신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쪽으로 바뀐다. 또한 아이기도는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의 무술이다. 강한 힘이 들어오면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흘려버린다. 무술의 기본 목표인 상대를 제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일본의 전통무술도 처음 시작은 철저한 실전무술이었다. 금술을 중심으로 해서 창술, 유술, 마술, 수영까지 무사들은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했다. 재생을 알아보고 일어나기 위해 순수한 시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을지 등장판에 접어들면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